캐리건, 히페리온이 도약하기 전에 다수의 자취령 표식이 행성 표면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내려가면 깜짝파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탐색 중, 자취령 병력과 저거 군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 오래된 군락이 분명히 있겠지. 문제는 자취령 녀석들이야. 기상팀, 여기는 한배. 상태 보고 봐라. 한배, 기지건설은 완료했다. 드라켄 파동포도 가동 준비가 거의 끝났다. 야, 나트. 좌편을 전송할 테니 그쪽으로 접근하는 녀석들은 보존히 제거하라. 다시 연락하겠다. 오. 짐의 비행선은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파동포에 산산조각 날 거야. 영문도 모른 채 말이지. 저그 군락지로 항로를 설정한다. 군대가 필요해. 지금 이 무리를 조종하고 있는 정신이 느껴진다. 넌 누구냐? 여왕님. 저는 무리엄인 나크툴입니다. 여왕님께서는 군단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고 저를 만드셨습니다. 돌아오신 건지요? 난 너희의 여왕도 아니고 돌아온 것도 아니야. 다만 너희의 힘을 빌려 저 테란 파동포를 파괴하고 싶다. 지금 당장. 제 무리의 대다수는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여왕님께 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서 보내라. 병력이 도착하면 저 파동포를 함께 박살내자. 짐이 오기 전에 말이야. 그동안 난 이 군락에서 전투 준비를 하겠다. 자체령이 내 비행선을 포착했을 테니 금방 날 찾으러 올 거야. 그래. 잘 들린다. 여기는 캐리건. 좋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산란 못이야.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가고 있어. 뭐라고? 여기는 캐리건. 좋아. 사렌부, 캐리건을 찾았다. 지금 저그 기지에 숨어있다. 공격을 개시하겠다. 지원여 청구랑! 자취량이 우릴 발견했어. 이곳에 거센 공격을 퍼부을 거야. 이곳에 도착한 자취량! 뭐라고? 부하장에 있는 애벌레를 저글링으로 만들어야겠어. 좋아. 조정가탄. 이곳에 도착한 자취량! 저 인물의 일부를 동굴로 몰아넣습니다. 동굴 입구를 지키는 테러를 처치하면 저그들이 우리 병력에 항로할 것입니다. 전진. 무슨 일이지? 위치! 이동. 그래, 잘 들린다. 도착할 수 있는 있는 대비의 일부를 입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치! 전진. 위치! 공격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이다. 타이사야! 드디어 전진! 다리! 아멘! 전투 준비 완료. 도움말! 여왕님의 동굴에 저글링이 더 있습니다. 여왕님의 동굴에 저글링이 더 있습니다. 여왕님의 동굴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여왕님의 동굴을 살려주시고요. 여왕님의 동굴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여왕님의 동굴을 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왕님의 동굴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다른 곳이 있다면, 이곳은 위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을 받은 후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 경고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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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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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피곤하십시오! 됐다. 알겠습니다. 예상됩니다. 전진, 무슨 일이지? 전진, 정상조차까지 다 공격! 전진, 정상조차가 지금 있습니다. 경고가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수! 테론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없애 한놈도 살아나가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여왕님께서 돌아오셨다 테론을 없애라 여왕? 맙소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여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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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